와.. 엘라.. 달달하겠네 아 왜 이렇게 웃기지? 얘도 여기서 엘라한테 따위면 아 내껀데! 캠은 제가 제일 잘게요 여기서 머리는 몰라도 캠은 진짜 제가 잘게요 외부캠은 뭐야? 다행이다 어머 아 저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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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스폰키죠 그거 생각이 안 나서 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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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요? 좋은 정본데요? 트랩도 없나? 정본데요 어떻게 써요? 그거.. 약간 투자체처럼 발사되거든요 네 진탕타는 뭐임? 그 맞으면 락 하면서 앞이 잘 안보이고 설치된다 앞이 잘 안보이고 감도 느려지고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요게 맞은 것처럼? 어디다가 써야돼? 그냥.. 어디다 써야돼요? 저 근처인가? 네 진탕타는 그냥 저기 있을까 없을까 좀 긴가민가한데 쏴보면 좋아요 락 OM 미안해 x5 미안해 x5 미안해 x3 음 으악 오 잘해 잘해 우리팀 잘해 드론 한번 보고 이제 진입답을 한번 재고 해볼께요 드론 깰 뻔했어요 아 여기 구름달이 있고 나머지 두명이 어디인지 알아야겠는데 아 엘라 까비 아 까비 엘라 반피 반피에요? 네 스피드 칸이에요 전화당 실점 엘라가 지키고 있을텐데 저기 엘라가 지키고 있을텐데 아잇 큰일이네 이거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앗 아 아 아 아 텐세트로 아 아 아 아 아 잘했다